자, 열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OLO 코믹! YOLO! 네, 오늘은 친하 후배 동생이 집이 빈다고 해서 집에서 술을 먹기로 했는데 저희가 그냥 가면 너무 재미없지 않겠습니까? 안녕! 여러분 YOLO 코믹스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몰카를 준비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집에서 술을 먹을 만큼 먹은 다음에 충어가 치겠다고 하고 실수를 하는 몰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보러 가보시죠! YOLO! YES! OK!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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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Y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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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주문 못해. 왜? 뒤에! 너 국대도 그렇게 얘기했어? YOLO! 와, 진다! 아, 진짜? 밥 20개 볶아줄게! 20개!!! 아 정말 저는 심장이 무섭어요 네 불러 그랬는데? 너무 바깥네 그냥 은행보다 또 아는 사람 에이 괜찮아요? 너무 많이 먹었어 야 너 좀 쳐 야 먼저 주무실래요? 뭐야 아니야 아니야 먹을 때 아 이거 취했어 그만 드세요 그만이야 아이 괜찮아 와 진짜 맛있다 근데 괜찮아요? 바다에 흘렸어 어디? 아 괜찮아 흘려도 돼 맛있는데? 엿다 대고 기침을 해 응 그만 마세요 그만 마세요 괜찮아 내가 안괜찮아서 놀고 가지는 동생들 앞에서 이 새끼야 좋아 좋아 야 이거 마자 먹어 먹어 주무세요 왜 손장 치워? 빼 야 왜그래 아 빼 대단하더라고 더 줘 아이 그만 드세요 아이 좀 더 줘 알았어 아이 뭐하는거야 주워 아 좀 먹게 좀 해 왜 그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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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좋아 주워 아이 좀만 좀 따라 아니 취했으면 그냥 자 아 아 왜 욕을 하냐 동생들 집에 와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어 알았어 알았어 형이 얘기하면 형이 얘기하면 맞는거야 그만드세요 진짜로 그냥 내가 좋아하는거 먼저 자 우리 주무세요 내가 내가 다시 울테니까 아 네 잔다 아니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 괜찮아 괜찮아 야 내가 급하게 먹었다 아 괜찮아 물이 난장합시다 음 열로 중어가 응 그렇지 음 너무 이쁘다 땡큐 땡큐 좀 빨리 먹었어 뭐 서현재가나 추워가나 맞아 멋진 않지 응 코에 들어갔어 뿌리 어 아 야 야 뭐해 뭐해 야 야 야 야 뭐해 야 야 야 뭐해 야 야 야 왜그래 야 오염쌌어 야 야 야 야 야 뭐야 야 야 뭐야 뭐야 이거 에이 진짜 이씨 너 미시 아이씨 깜짝 놀랬네 진짜 야 오줌은 얘가 쌌는데 많이 쌌네 야 나 안 취했어 나 안 취했어 내가 이거 너 하려고 내가 지금 30분부터 내가 계속 점점 취한 여기를 계속 한거야 나 취한 줄 알았나 아 이상하더라 했어 아 니가 더 취해 보여 지금 아 나 지금 취했는데 아니 자꾸 나한테 뭘 부러 뭐라 얘기해 아 진짜 이씨 끄라고 아 진짜 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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